동생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동생분? 생각이 나은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 많이 말씀 들었어요. 여시 얼마나 맛있었길래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대구에 계시는 김원기씨, 김천에 있는 산소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요. 어저께 서울 연희도에서 동생을 만나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어저께 기차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생 집에서 하룻밤 자고요. 그래서 아침에 김천에 고향에 가서 할아버지 산소하고 또 할머니 산소하고 이렇게 참 참배를 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이길령 특파원 어머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안 좋으실 거예요. 아버님 묘소에 다녀오실 때는 자녀분들 말씀 들으시고 한 말씀 좀 하셔야 되겠어요. 어머님께서요. 네, 지금 큰아저님 산소 섭묘도 하고 오셨답니다. 네. 어머님 느끼시는 게 어떠신지 또 아드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따님한테 전하고 싶은 얘길 전해 주시죠. 어떻게 그 산소까지 갔다 왔냐. 대구에 있는 아드님께서 좀 김원기씨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머님과 말씀 나누세요. 김원기씨. 어떻게 산소까지 다녀오셨느냐. 그렇게 어머님 물으십니다. 네? 어떻게 산소까지 갔다 왔어? 네, 오늘이요. 오늘 아침에 얘가요. 정자가 먼저 번에 고향을 찾아갔었답니다. 고향을 찾아갔었는데 거기를 잘못 찾아갔어요. 뭐 집이 하나도 없고 뭐 거기 다리가 있긴 있는데 공굴다리가 있긴 있는데 거기는 집도 없고 말이죠. 뭐 집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럼 확인하러 가자. 이왕 그 산소도 좀 볼 겸 어디 가보자. 거기 갔었더니요. 할아버지 산소가 그 전에 밭에 있었는데 밭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서 더듬어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로 갔느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산소를 이쪽 건너편으로 맹겼대요.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산소를 나란히 써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그 밭을 갖다가 이제 팔았기 때문에 그 밭을 받임자가 그렇게 갖다 맹겨놨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오래간만에 찾아갔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간 지가 한 그러니까 집터도 빈터고 집도 다 헐어서 없어지고 감나무도 있던 거 셋이나 다 잘라서 없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런 상태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옛날에 우리 그 냇가에서 소라를 잡고 놀던 그곳도 가보고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도 많고 옛날 길은 그 길인데 그전엔 넓은 길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좁은 길이 되었고 옛날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노인내로 다 변해 있었고 뭐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제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아드님께서 이제 그 아버님 성묘도 다녔실 때 말씀 듣고 든든하실 텐데요. 이길령 특파원 네, 저 지금 고국에 계시는 아드님하고 따님께서 미국에 계시는 또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또 보고 싶으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좀 보여주세요. 네네, 제가 소개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바로 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김정자 씨의 어머니, 김만녀 씨고 그 다음이 김대기 씨, 막내 아드님이십니다. 그 다음이 동생 되시는 분, 김정혜 씨. 여기 막내 동생 되시는 김대기 씨는 로스앤젤레스에 온 지 제가 4년째 쯤 된 걸로 듣고 있고 공무원 없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생활도 안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동생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빨리 어떻게 수석이 되는 대로 한 번 나오셔서 이제 고국으로 들어오셔서 만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분들에게 축하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요, 지금 여기 이길영 씨 방송국이 부재하시고 정말 경제를 많이 하고 축하하는 그런 훈련을 드립니다. 특히 저 김대기 씨가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이러한 기회를 갖다 마련하시느라고. 네, 또 서울에서는 김대기 씨 장모님께서 아주 동부서주 뛰어다니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길영 특파원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부인하고 말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네요. 네, 시간이 된다면 지금 김대기 씨 장모님, 그러니까 사돈끼리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머님께서 로스앤젤레스에 계시는 어머님 한 번 보여주세요. 이길영 특파원. 네, 어머님 지금 사돈되시죠? 네, 사돈은 서울에 계세요. 서울에 계십니까? 그러면 함께 꼭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답니다. 네. 자, 서울에 장모님 화면에 저금만 좀 비치게 좀 해주세요. 미국의 어머니! 말씀 나누세요. 사부인! 아유, 사부인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KBS에게 감사하세요. 네, 참 KBS 감사합니다. 네, 기쁘시 가세요. 이젠 돌아가셔도 한이 없으시겠어요. 네, 더 오래 사셔야죠 이제. 오래 사셔야 할 텐데, 그렇게 몸이 아프시다니 참 어떡하시지? 참. 괜찮아요, 이제. 네. 자꾸 많이 나아가요. 네, 약 잡습고, 이젠 오래오래 사세요. 네. 오래오래 사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도 오세요. 네, 이제 또 가죠, 이제. 오세요. 네, 네. 오세요. 네, 사돈끼리 밀린 정도 또 푸셨습니다. 대구의 따님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 어머님 그렇게 목매게 부르셨는데요. 자, 어머님 얼굴 한 번만 더 보세요. 김정자 씨. 조금 고정을 하시고요. 이지현 씨. 네. 지금 여기 김정자 씨가 이렇게 목매이는 거는. 네. 언니가 미국에 있는데 그 김은숙 씨라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 언니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이제 언니 모습 한 번만 보자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또 먼 데 살아요. 아, 네. 네. 왔다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말씀 나누세요. 어머님. 동생 대신 김정현 씨께서 특별히 언니하고 또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답니다. 언니. 큰 언니. 큰 언니. 큰 언니는 너무 멀리 살아가서 빨리 오지 빨리 오지를 못해요 여기를. 응. 그래서. 애들이. 다음에. 이제 또 만나기로 하고. 어. 언니가 편지를 3장이나 써서 언니네 집으로 벌써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면 받아 볼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붙여주고 이제 앞으로 이를 테니까 너무 그렇게 서겁히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예. 언제 언젠가는 사진을 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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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구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하고 연결을 해서 한 가족이 만나셨는데 지금도 중앙원에서 한 가족이 만나셨어요. 지 공결에 또. 테레비전이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저 미국하고 연결하는 동안에 두 분이서 만나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그 만나시는 사연을 여쭤보질 못했었어요. 근데 뭐 굉장히 그 반갑게 이렇게 서로 하시면서 저거 하셨는데 어떠한 관계신데. 이게 친동생이거든요. 지가 언니고. 몇 년 만에 만나셨는데요. 지금 33년 만이죠. 네. 네. 지금 저 화면에는 아직도 가족들 안타깝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씩 더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야. 네. 정혜야. 네. 정혜야. 백이야. 네. 네. 우리 집에 올 수 있나? 응? 제가 여기 어머니 하고요. 또 연인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요. 빨리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찾아뵙도록 한번 추석을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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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족이 또 만나셨어요. 네. 네. 이제 백발이 다 돼서 만나신 가족들이십니다. 할머니, 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인제도 아니라요 아, 자매간이시군요 아유, 모색이 없어졌다 나도 그 들어오면 모르겠네 아유, 그래, 말썽지도지, 여기 거짓네 그래도 살아있었네 나 그때 양 순복이 다 못 나왔잖아 어, 순복이 어째 됐노 모르시고 이분이 안 나왔지 나은, 나은 죽었다 그렇지, 내 죽었지 싶더라요 할머니, 그럼 언제 헤어지셨어요? 나 6월 3일이에요 6월 3일이에요 동산지가 피난하고 왔거든요 나는 1대 시대 나오고 우리 언니는 이제 6월 3일 때 나와가지고 그래, 한 번 만났지 만나고 나서 못 만났지 아유, 뒤로도 보면 알겠나, 이분이 아유, 지아, 나이 벌써 못생겼지 네, 30년 전만 만나셨어도 모두 고운 얼굴로 만나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마에 주름이 가득하십니다 강성희 씨 네, 공개월입니다 23,350번 정능호, 능섭, 능수 형제분이 누나 정선비 씨와 형능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교정민, 국방리, 지경터가 고향이시고요 1,4호태 때 학도병으로 나가는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2,3,350번이었습니다 2,3,349번 배경순 씨, 황해도, 황중은, 벽성리 고향이신데요 남동생 배경환, 배경화, 여동생 배옥순, 남동생 배경녀를 찾고 있습니다 1,4호태 때 황중에서 헤어지셨습니다 2,3,349번이었습니다 2,3,342번 윤호키 씨가 큰오빠 윤은진 씨, 작은오빠 윤은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 서정래에서 하셨는데 큰오빠는 학도병으로 끌려가시고 작은오빠는 이발소에 갇히는 친구를 따라 해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님은 윤흥원 씨, 어머님은 김혜암점 씨, 남동생은 윤은한 씨가 있습니다 강원도 김화가 고향이십니다 2,3,342번이었습니다 2,3,351번 박춘재 씨, 황해도, 평산군, 마산, 은촌리, 장성거리가 고향이십니다 어머님은 한순혜 씨, 동생 박준성, 사촌누나 박재견, 박섭섭 씨 찾고 있습니다 1,4호태 전에 평산군에서 연백군 송학면을 월남을 하셨어요 1,4호태 때 이북에서 헤어지셨습니다 2,3,351번이었습니다 2,3,294번 방상복 씨가 여동생 방상란 씨 찾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갓난이었어요 부친이 사망하신 후에 가족이 헤어져서 서울 아연동 이모의 집에 남동생과 같이 있으셨습니다 오빠가 함흥으로 데려가서 수양때로 보내셨는데요 그때 고생이 심해서 가출하셨다고 하는군요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금일이가 고향입니다 2,3,294번이었어요 2,3,276번 임성만 씨, 강원도 홍천군, 내처면, 도관리가 고향이십니다 지금 하와이 연결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국제전화국에서 교환연계 전화를 주셨거든요 하와이 연결이 바로 되겠습니까? 네, 전화 끌고 계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하와이에 계신 가족 한 분하고요 제 옆자리에 앉아계신 분하고요 어떻게 되는 분인데, 하와이에 계신 분이요? 확인을 좀 해볼까 하고요 사촌동생이요 사촌동생이요? 얼마 동안에 만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33년 됐거든요 네 하와이에 계신 거 어떻게 알으셨어요? 근데요, 제가 여기다 975문에 방송이 나왔거든요 첫날 방송 그 다음날요 그랬더니 영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사는 걸 알고 이제 누가 여러 형제니까, 그네 형제가 여러 형제니까 누가 살아도 살아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 안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3일째 됐는데 이 편지가 왔는 거를 갖고 나를 무척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니까, 방송국이 오니까 편지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하와이입니까? 그렇게 오늘 뜨네요 네 여보세요? 수확이 내리고, 수확이 내리고 수확이 내리고 네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서울에 말이죠 여긴 서울이에요 네? 서울인데요 네 한국 서울입니다 하와이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황홍자입니다 황 황홍자요 황홍자씨? 네 네, 저 조금 후에요 서울에 계신 가족을 지금 바꿔드릴 테니까요 말씀을 나눠보세요 말씀하세요 황홍자씨하고 불러보세요 홍자, 홍자님? 응? 나 옥녀야 언니 그래, 아유, 어떻게 하면 좋냐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아유, 선생님 그래 음성이라도 들어서 나요, 언니 그래, 아유, 어떻게 하면 좋냐 얼굴도 봤으면 좋겠는데 응, 응, 응 홍자야 응? 그래, 너도 그렇게 외롭게 지냈대며 어? 야, 편지를 나 직장에 수원 잡았어 이산가족 나오고서 직장에 떨어졌다가 이제 직장을 잡아갖고 3일째 됐거든 그래, 호적관계 때문에 여기를 둘렀단다 그랬더니 네 편지가 와 있잖니 응 그래, 있잖아 홍자야 응 홍자야 응, 마녀 언니 그래, 광자랑 거기 다 있다며 응, 지금 광자 여기 와 있다며 그래, 쌍둥이 동생은 응? 쌍둥이는 쌍둥이는 어떻게 됐어? 붙어있어 응? 다 본토에 사는데 응, 그래 나만 하와이에 살거든, 언니 그래 그때 요번 여름 파악에 애들 데리고 광지가 놀러 왔어 그래 근데 여기 있고 다른 애들은 본토 있고 수혜기는 죽었어, 언니 죽었어? 그래 그럼 얘 응 홍자야 응 큰아버지는 어떻게 됐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니? 아버지 안 계셔 안 계셔, 그래 언제 돌아가셨니? 오래돼 그랬잖아 나는 대구에서 응 아버지가 작은아버지 응? 너의 작은아버지가 저기 아프신 거 보고 너희들이 피난 올라왔잖아 서울로 응? 작은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고 올라왔잖아 그래 그래, 돌아가셨거든 그래갖고 털랑 나만 떨어졌어 그래갖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외로워갖고 이번에 이산가족 찾기에 응? 내가 제 첫날 첫날은 늦어서 못 나오고 그 다음날 나와갖고 신청을 하는데 영 안 나오잖아 근데 쌍둥이도 살았을 거고 너도 살았을 거고 광자도 살았을 거고 그 밑에 동생들은 이름을 내가 모른다 말이야 이제 대충 좀 아셨으니까 말이죠 황홍자 씨 네 네, 저희가 말이죠 다시 또 연결을 해 드릴게요 서른이 연락할 수 있는 주소도 말씀 나누시고요 그동안 긴 사연 아주 길게 길게 앞으로 또 나누세요 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을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공개월에서 다시 저 말씀도 올리도록 하죠 네, 강성희 아나운서 네, 23,276번 임성만 씨 강원도 홍천군 해처면 도관리가 고향이신데요 아버님은 조복동 씨, 아동생 이목분 씨입니다 6.254변 나다나 이웃집에 불이 나면서 형무소로 간 다음에 헤어지셨는데요 본인은 웃방에서 아랫방으로 내려오다 화로에 엉덩이 화상을 입은 자죽이 있다고 하십니다 23,276번이었습니다 23,247번 백부 최은석 씨가 최승록 씨와 함께 조카 최승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승환 씨라고도 불리셨는데요 영등포 물레동에서 사셨고 목포로 피난 같은 도중에 조카를 외갓집인 논산군 상월면 상돌이 외할머니 댁에 맡기셨습니다 허리 밑에 푸른 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십니다 23,247번이었습니다 23,415번 송성규 씨 어릴 때 이름은 언놈이에요 경기도 연천군 미사면 사마리가 고향이시고요 누나 송기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머리에 제비 추리가 있습니다 6.251년 전에 흑석동 모 공장에 수양돌로 간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버님은 송병준 씨 어머님은 윤 씨 형제로는 을순 은순 금순 씨가 있습니다 23,415번이었습니다 23,408번 오옥성 씨 옹진권 용체면 원산이가 고향이신데요 여동생 오부전 오관진 사촌동생 오복성 씨를 찾고 있습니다 23,408번이었습니다 23,405번 차신묵 씨가 허인웅 씨와 함께 언니 찬열묵 씨 형부 한동일 씨 조카 한성국 진국 성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중화구 남건면 평흥 호리에서 함께 살다가 서울로 나오면서 헤어지셨는데요 따님은 허춘자 씨 허춘선 씨가 있습니다 23,405번이었습니다 23,383번 여광남 씨가 동생 여광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외가에서 헤어지셨는데 외가에서 국민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면 충남 성환이 고향이십니다 23,383번이었습니다 23,380번 김성려 씨 황해도 홍진군 해남면이 고향이신데 동생 김병문 씨 찾고 있습니다 삼형제가 일사호태 때 나오다가 큰오빠 김병천 씨는 선지에서 배를 타셨는데 오시다 돌아가셨다고요 동생은 동간면 긴장면서 누나 시집을 가면서 헤어지셨습니다 23,380번이었습니다 23,374번 백옥지 씨 황해도 황중은 황주면 재한리가 고향이신데 언니 백복리 씨 형부 황영길 씨 찾고 있습니다 수복 후에 서울에 간다고 형부와 시동생 세 식구가 집에 온 다음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버님 성함은 백관일 씨예요 23,374번이었습니다 23,138번 백석기 씨 경기도 개풍군 청겸연 광담리가 고향이신데 백중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 되시는 분이죠? 동생 되시죠? 카드 좀 내려주세요 안양까지 피난을 같이 오셨는데요 고향으로 간다고 하셨답니다 사촌동기 처남 소호남과 함께 안양까지 같이 오셨답니다 23,138번이었습니다 23,059번 박옥 씨 한북 경성군 어량면 용간이가 고향이시고 백부 박범영 씨 고모 박혜숙 씨 동생 금학 장학 씨를 찾고 있습니다 백부께서는 당시 용산 가로울동에서 신경 자동차 학원 강사로 계셨다고 합니다 23,059번이었습니다 23,347번 이순영 씨 타경 씨가 아버님은 이재선 씨고 어머님은 이신데요 동생들 찾고 있습니다 우영, 헌영, 정영, 오경 씨인데요 47년도 본인은 먼저 월남을 하면서 소식이 두절됐다고 하십니다 23,347번이었습니다 23,337번 조분성 씨 황해도 옹진군 봉구면 가마깨가 고향이신데 조선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 황해도 옹진군 봉구면에서 헤어지셨습니다 6.25 직전에 헤어지셨군요 23,337번이었습니다 앉아주세요 23,402번 아들 이영재 씨 이영재 씨 부모님을 찾습니다 이희철 씨와 안병옥 씨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고모와 이모 안 씨를 찾고 있는데요 부친과는 6.25 때 헤어지셨고 가족은 숙부 이희덕 씨, 희준, 희정 씨가 있습니다 1.45 때 완람을 하셨고요 아버님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됐다는 소식은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경기도 장단군 대장면 포춘이가 고향이십니다 23,402번이었습니다 23,387번 신태섭 씨죠 어릴 때 이름은 주섭 씨인데요 경북 영주군 풍기면 동부동이 고향이신데 6,000 동생 신도섭 씨 5,000 당숙모 8,000 동생 신주섭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해방원람을 해서 고향에서 만난 후 헤어지셨는데요 6.25 후에 다시 고향에 가봤으나 소식이 끊겼습니다 23,387번이었습니다 23,491번 동생 이용주 씨가 형 이영주, 형수 최옥선 조카 이우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님 성함은 공중원 어떻게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강성희 씨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머니예요? 두 분이요 조금 전에 한참 그냥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니 이제 확인이 되신 거예요? 네, 아내가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고아원에다 갖다 맡겼거든요 고아원에다 갖다 맡겼다니까 그게 확인돼 가지고 저는 피난 나가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이 아들 빌고 상살했지 여기다 고생하다가 할 수 없지 소울 들어줘는 못하고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 다음에 소울 들어와서 고아원에 찾으니까 애가 없었잖아요 어딜 가고 그래서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 많으시면 찾아보고 찾아보고 다리숭을 봤더니 다리숭이 그대로 있네요 그리고 눈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딱 가시다 직군 봤더니 일곱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네가 그때 나왔을 때 그대로 있어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33년이라는 세상을 흘러시니까 그걸 흐물보고 또 눈을 보니까 주야 아버지하고 딱 같아요 열어서 이제 무엇일까요?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으로서는 못 한 거죠 난리통이라 우리 엄마가 찾기 있잖아요 내가 다리 보고 찾을 수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내가 이거 어디 가면 찾나 그래서 하나 주야를 하나님한테 기도만 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기 KBS 신경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정말 33년 만에 만나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언제든지 내가 우리 옆길을 찾게 해달라고 모든 곳에서 내 자를 모시니까 하나님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얘 때문에 학평이 나가지고 삶도 제대로 못하고 도움은 밖으로 나가고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죠 우리 따님께서는 어머님 얼굴이 기억이 나셨어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혹시 그 안에라도 꿈에라도 혹시 우리 어머님 모습이 이러시지 않을까 꿈 한 번도 안 꾸어 보셨어요? 꿈은 꿨어요 어렸을 때 이제 꿈을 꿨는데 엄마 찾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커서는 이제 하도 우리 엄마가 안 찾으니까 나를 버리는데 내가 찾을 리거든요 그래서 고아원마다 다 다녀 보고 어떻게든 그 고아원이 없어지고 마니까 어디가서 찾을까 행방불망인데 그래서 서울 고아원마다 다 찾아봐도 고아원은 없고 다른 이름만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봤죠 나도 찾으려고 했는데 걔 못 찾고서는 저 혼자 수천 고생하다 제가까지여서 그러니까 이제는 난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요 애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번에 네 공교에서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3,491번 이용규 씨가 형 이영규 씨가 형수 최옥선 조카 이우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호테대 강원도 철원 북면 회사 내에서 해주셨어요 당시에 형은 평강중학교 교사 형수는 평강국민학교 교사였다고 하는데 어머님 성함은 공기원 씨입니다 23,491번이었습니다 23,457번 아버님 김인수 씨 동생 연옥 순옥 씨 동생 연옥 순옥 씨와 함께 아들입니다 김형석 씨 칠성 씨라는 암형을 갖고 있었는데 조카 김정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이 거제도 반공 프로 소용소에서 봤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남 씨는 전라남도 고아원에 계셨다고 합니다 23,457번이었습니다 23,493번 유인찬 씨 황해도 평산군 금화면 대촌이가 고향이신데요 아버님은 유종훈 씨 어머님 안입부 씨 형 유인원 동생 인수인애 인정인매 씨 찾고 있습니다 유교 때 일사호테대 헤어지셨어요 23,493번이었습니다 23,480번 강도진 씨 개성이 고향이신데 누님 강명주 씨 조카 최옥진 씨를 찾습니다 조카 한 번 또 계시네요 최동선 씨 함께 찾고 있습니다 23,480번이었습니다 23,439번 김강목 씨 황해도 장연군 용현면 태활이가 고향이신데요 사촌동생 김흥목 김봉목 아드님 김남수 김윤수 김건수 씨 찾고 있습니다 카드 조금 내려주세요 일사호테대 각각 월남하면서 헤어지셨습니다 네, 황해도 장안군 용현면이 고향이시죠 23,425번 이규장 씨 경기도 연천군 선한면이 고향이신데요 이규창 이규찬 형제분을 찾고 있습니다 일사호테대 왕진면에서 헤어지셨습니다 23,425번이었습니다 23,386번 이수금 씨 전라남도 승주군 주하면 약천이가 고향이신데 오빠 이순섭 동생 이순금 씨 찾고 있습니다 순천읍 금곡동에서 순금 씨와 수양달로 가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집을 나오면서 헤어지셨는데 오빠는 본인이 16살 때 만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3,386번이었습니다 23,397번 김상득 씨가 김만준 씨, 김봉독 씨 찾고 있습니다 이규어 때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고향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입니다 23,397번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겨울 50번 소개해 드립니다 김상준 씨 네, 23,369번 황병숙 씨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상리가 고향 황병호 씨를 찾습니다 유교 피난 중 대전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 손에 집게 중지가 절단이 됐습니다 오른쪽 손입니다 23,369번입니다 23,390번 유호진 씨 함남 북청군 북청업 서리가 고향 여동생 정순 씨, 조카 금순 씨를 찾습니다 일사호퇴 때 대구 육군병원 근무했고요 6년 전 노량진에서 유금순 씨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3,350번이었습니다 23,359번 임언연 씨 천원군 입장면 하장리가 고향입니다 임영자 씨를 찾습니다 입장면에서 함경도로 이사를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23,359번이었습니다 23,503번 안복금 씨, 철금 씨가 오빠 안병순 씨를 찾습니다 일사호퇴 때 헤어졌습니다 거제도 포려병으로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23,50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21,542번 홍인옥 씨, 정옥 씨가 아버지 홍난규, 어머니 김화경 씨 오빠 홍선기, 동생 진봉진성 연옥 씨 성기 씨는 8.15 후에 월남했고 진봉진성 씨는 일사호퇴 때 진남포에서 고주했고 진봉 씨 양미 간 좌측에 점이 있다고 합니다 황해도 운율군 운이면 당관리가 고향 21,542번입니다 23,519번 박성봉 씨가 오빠 성준 씨, 성민 씨, 동생 성옥, 성애 고종조카 김윤간 씨, 여동생 박성옥, 박성애 씨 6여 때 헤어졌는데 고향에서 북계군에 끌려가 가지고 서울 한강까지 같이 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황해도 장현군 후남면 향초리가 고향 23,519번입니다 23,510번 서정자 씨 황해도 옹진군 동강면 석교리가 고향 동생 순자 사촌 홍식 씨 일사호퇴 때 소수업도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헤어졌고 강화해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23,510번입니다 23,513번 송명수 옥식 선비 씨가 형님 명구 씨 큰 누님 추월 셋째 누님 옥선 매부 조병태 생질 조가영 씨 명구 씨는 당시 육군 상사로 근무했고 추월 씨는 서해 기린도에서 헤어졌습니다 23,513번이었습니다 23,623번 서인영 씨 서양순 서무용 씨를 찾습니다 일사호퇴 때 황해도 연백군 원정면 금성리 집에서 단신으로 월남했고 월남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23,623번입니다 23,373번 오빠 금복 씨가 여동생 순자 씨를 찾습니다 일곱 살 때 서천에서 김재로 갔다가 6.25 사변 후에 웅촌으로 와서 집에 있다가 똘똘이 아버지가 부산으로 데리고 간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왼쪽 눈동자가 이상이 있으시다고요 23,373번입니다 23,500번 윤시민 씨 신천군 문화민이 고향 어머니 성함을 모르고 동생 대식 씨 고정형 강신화 씨 신봉 씨 6.25 때 해주에서 헤어졌는데 동생은 이부동생이라고요 23,500번이었습니다 23,508번 김정조 씨 여동생 순이 씨를 찾습니다 휴전 직후 장경국민학교 재학 중 낙원시장 할머니 댁에 있다가 원남동 오빠 댁에 왔다 간 후에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한북 길주군 장병면 평육동의 고향 23,508번입니다 카메라를 봐주세요 23,489번 엄 도연 씨 황해도 평산군 인산면 주연이 주련 꼬리 고향 동생 엄 엄전 남순 매부 신명희 씨 엄전 명희 씨는 1.45 때 헤어졌고 엄 남순 씨는 부산 수정동에서 이뤘습니다 23,489번 23,490번 차순옥 씨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나진포리 자루괴가 고향 차광복 씨 생질 강복남 복례봉금 차 덕삼 씨의 딸 섭섭이 순자 엄마 1.45 때 고향에서 월남하다가 헤어졌는데 섭섭이는 자전거에 다친 상처가 발목에 있습니다 23,490번입니다 23,486번 유계득 조석재 민재 씨가 큰형 조능재 씨 돌재형 만재 씨 6.25 때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큰형 능재 씨는 북격운으로 끌려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장단군 장도면 오읍리가 고향 23,486번입니다 23,492번 임칠원 씨 논산 연무반심동이 고향 아들 정호 씨 숙부 관식 씨 숙모 조카 이름을 모르고 일제 징용 후에 해방전 고향으로 편지가 있은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들은 금호극장 부근에서 고모 아들과 놀다가 일었습니다 23,492번입니다 23,079번 영진 춘자 소춘 씨가 남동생 상섭실을 찾습니다 유교 때 두 누나와 함께 비난 가다가 배가 고프고 놀라서 졸도했고 육군병원 데려간 뒤에 누나도 졸도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당시 6살이었고 머리에 쌍가마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 포천 신북면의 고향 23,079번입니다 23,506번 김상수 씨 김동순 씨를 찾는데요 8.15 해방진 고향에서 살다가 한복 회산진에 가서 놀다 해방 후 부모 본인 세 명이 월남했고 누님이 한복에서 결혼한 관계로 나오지 못했는데 시댁의 성은 고씨라고요 매형은 8.15 전 회산진 경찰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23,506번입니다 23,364번 강기준 씨 어머니 전맹준 씨 고향은 황해 송하군 풍혜민이 고향 큰형 강기선 씨를 찾습니다 유교 때 월남원의 소식이 없고 그 후에 큰형 강기선 씨가 군산부대에서 노동을 하다가 미군부대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23,364번입니다 23,451번 김모홍 씨 황해도 사리원 북리가 고향 큰형 용훈 씨 누님 이름을 모릅니다 일사호퇴 때 형님이 삼촌 집으로 간 뒤 소식을 모르고 사리원 농업대학교 졸업 일기로 농사시험장에 근무를 하셨다고요 23,451번입니다 23,412번 민정기 씨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미산리가 고향 형 용기 씨를 찾습니다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아버지 성함은 민병선 씨 어머니는 송 씨입니다 23,412번 23,298번 김선희 조민자 조근재 씨가 아들 조종락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조용순 씨 6여 전에 교도관이었습니다 50년 부산 피난 때 동구청 앞에서 사진관할 때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피난 후에 사망을 하셨고 고향은 경북 청송 서울서 살았습니다 23,298번 23,185번 김생금 씨 태장준 씨가 시동생 태장길 씨 태용봉 씨 동생 보금 순금 기술 씨 6.25 때 헤어졌는데 백정풍 씨 머리에 신점이 있었다고요 명천군 아간면이 고향 23,185번입니다 23,101번 유정옥 씨 파주 세꼬리 고향 언니 경옥 씨를 찾습니다 33년 전 형제는 자매 셋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라다가 어떤 집에 맡겨졌고 9살 때 언니가 한 번 찾아왔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23,101번 23,204번 한승길 씨가 형님 한응주 씨 노이동생 영주 조카 병철 영철 관철 조카 딸 순덕 순복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일부는 평국 강계로 가고 일부는 황해도 장현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23,204번 23,504번 박병찬 씨 고향은 서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성함을 모릅니다 어머니가 6.25 때 병찬이를 한국 보육원에 맡겨두셨던 것 같고 아버지는 군인이셨던 것 같고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왼쪽 발명에 문신을 해 줬다고 합니다 23,504번입니다 23,365번 아들 은일은충 은광 씨가 아버지 이운하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군요 영등포구 구라부 사택에서 살다가 모레내로 이사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6여 당시 보일라 일을 하셨고 특징은 왼쪽 다리에 흉터가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가 고향 23,365번 23,421번 이수산 씨 인천시 도린동 장작고리 고향 딸 순옥 씨를 찾습니다 인천으로 두 자매를 양류로 보낸 후에 6여 때 언니 정보기는 데려오고 그 후에 순옥이는 못 만났고 언니와 함께 바닷가 보이는 곳에서 놀았었던 기억이 있다고요 23,421번입니다 23,107번 박재현 씨 강원도 철원 근동 방통의 고향 여동생 순녀 매재 이찬석 고종사촌 찬준 씨 황유도 금천군 냉정리에서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팔 한쪽 근육이 없다고요 23,107번입니다 23,467번 문금순 씨 개명했는데 민순 씨입니다 아버지 문긍로 씨 어머니 허신복 씨 동생 회송 회광 여동생 금숙 씨 일사호테대 평양에서 혼자 월남했습니다 흥남시 훈옥리가 고향 23,467번입니다 앉아주세요 김태영 씨 어머님은 민순기 씨 딸 김경순을 찾고 있습니다 장경훈 부근에서 사촌 춘자 경주와 같이 부모님을 찾아 나갔다가 헤어지셨습니다 목에 검은 깨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3,445번이었습니다 23,446번 김종성 씨 강원도 철원군 동성명 장흥리가 고향이신데요 쌍둥이 여동생 김선녀 김후녀 씨 찾고 있습니다 피난 나와서 할머니가 천호동 고아원에 둔 것만 생각이 나시는데요 찾아보니까 서울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으셨답니다 23,446번이었습니다 23,478번 동생 신현순 신현철 씨가 언니 신점녀 동생 현자 조카 김문현 씨 찾고 있습니다 명륜동에서 일서호텔 때 헤어지셨어요 고향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원덩리입니다 23,478번이었습니다 23,428번 이영환 이정남 씨가 이종사 전 남궁 영이 순이 용이 태경 태경 쌍둥이에요 태경 씨와 태경 씨는 오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모님은 강 씨였고요 고향은 황해도 금산입니다 6여 전까지는 시구문 안에서 장목전을 하셨고 외조모 고향은 개성 장단입니다 이모님은 황해도에서 민면으로 시집 가셨다고 하십니다 23,428번 이였습니다 23,479번 김경순 씨 조카 노정진 씨와 아버님 노승규 씨 찾고 있습니다 47년 전 서울 종로구 낙산에서 소식이 끊겼는데 부친은 시청 옆에서 고려 이발관을 경영하셨다고 합니다 23,479번 이였습니다 23,464번 박복동 씨 어릴 때 이름은 보배 씨인데요 큰아버지 박태섭 작은아버지 박태일 씨 오빠 동수 씨 아버지 박태인 씨 동생 은숙 씨 찾고 있습니다 또 동생 봉이, 보견, 동순, 동호 씨 함께 찾고 있는데요 원산에서 하시다가 결혼해서 먼저 나오셨다고 하는데 큰아버지는 교회 다녔고 동수 씨는 말을 못 하시죠 은숙 씨는 종아리에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고향은 원산이고요 23,464번 이였습니다 23,528번 신영균 씨가 시동생, 신가피, 신춘희, 신건희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음성에서 헤어지셨는데요 고향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입니다 23,528번 이였습니다 23,495번 백옥덕 김광식 씨 경기도 토성이 고향인데 남편 김장원 씨 아들 명식 시동생 김근원, 김기원 씨 찾고 있습니다 시집에서 친정 토성으로 다니러 올 때 일사호태가 나면서 친정 식구와 함께 피난을 하셔서요 이렇게 남편과 아들과 헤어지셨습니다 23,495번 이였습니다 23,654번 홍사연 씨 여동생 홍옥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친척을 따라 동대문 시장 근처에 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본인 홍사연 씨는 일사호태 때 혼자 나오셨습니다 고향은 한복 성진시 성남동입니다 23,653번 이였습니다 23,591번 고봉익 씨 흥남시 천길이가 고향의 신데 누님 고탄실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고탄실 누님은 당시 간호학교를 다녔다고 하십니다 23,591번 이였습니다 23,170번 김정환 씨가 친동생 김정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충북 창마리라는 동네에 있는 큰집에 사셨어요 동인천에 엄마, 오빠를 만나러 왔다가 헤어지셨는데 동생은 이마에 약간의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3,170번 이였습니다 23,442번 김금철 씨가 아버님은 김씨로만 기억하시고 어머님 그리고 형님 여동생 누님을 찾고 있는데 이름을 모르십니다 덕진 고아원에 입양을 하셨어요 8살 때 모친과 누나가 다녀갔던 기억이 있고요 김금철 씨 특징은 코밑과 옆구리에 점이 있습니다 23,442번 이였습니다 23,621번 문음전 씨 용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셨어요 언니 문부전, 오빠 문장옥 씨 동생 문화자, 시동생 조재환 씨 찾고 있습니다 카드를 좀 내려주세요 얼굴이 보이게요 황해도 옹진 나야오에서 옹기 굽는 일을 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전래빈 씨, 모친은 전복순 씨인데요 오빠 문장옥 씨와 함께 사셨습니다 언니는 황해도 해주로 출가하셨어요 23,621번 이였습니다 23,533번 최동여, 최동연 씨가 동생 함양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모가 가평이발소 하는 함 씨한테 수향딸로 주셨대요 함 씨라는 분은 대머리로 앞니가 읊고 틀리를 꼈습니다 함 씨는 후에 춘천에서 춘웅이발소를 한다고 들었대요 23,533번 이였습니다 23,521번 최재원 씨 황해도 옹진군, 웅진읍 개평리가 고향이신데 형 최재현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오테트 용호도에서 헤어지셨는데 경풍을 알아서 머리 위에 뜸자옥이 있다고 하십니다 형님이요 23,197번 홍문식 씨 내 부부는 이은영 씨인데요 조카는 홍성복 씨가 홍정식 씨 찾고 있습니다 홍정식 씨는 평양까지 갔다가 황해도 고향에 들러 가족들을 만난 후 이튿날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소식이 끊겼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서봉면 진포리가 고향이십니다 23,197번이었습니다 23,544번 어머니 주봉연 씨가 아들 박상옥 씨 동생 주재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유교 때 의원군으로 끌려가셨어요 아들 박상옥 씨는요 부친 성함은 박경재 씨 동생 재수 씨는 춘천 씨 소양로 일가에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23,544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또 서울 공개홀에서 한 분이 가족을 확인을 하셨어요 오, 그래, 어팡니야 너 오빠 나왔니? 야, 야, 너 저기 엄마는 고마, 내, 내 고마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왔어 우리 아버지는 내 동생들은 어떻게 됐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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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나는 서울 용산에서 살고 있어 네, 강성희 씨 계속해 주세요 23,511번 최옥자 씨가 순복 씨와 함께 아들 최문기 씨, 조카 최문석, 최문일, 문범 씨 찾고 있는데 최문석 씨의 아명은 돈일 씨입니다 6.25에 북계 군으로 끌려가면서 헤어졌고요 일사호태 때 가족과 헤어지셨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을 고향 사람이 봤는데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님은 최추실 씨입니다 최추실 씨가 나오셨어요 황해도 재령군 북률면 남지리 베네미 나루터가 고향이십니다 23,511번이었습니다 23,505번 이재웅 씨 일명 문희 씨로 불리셨는데 고향은 만주 길림성입니다 어머님 박 씨 형 이도준 씨 사돈 이범구 씨 또는 봉구 씨로 불리셨던 분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 피난길에 충북 제천 덕산에 사여주셨는데요 12살 때 어머님이 큰아들을 찾는다고 경북 낙동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23,505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23,616번 일본 이름이신데 돈이 꼬시지 일본 이름만 기억하세요 어머니 여동생 이름을 모르십니다 해방 후 가족이 일본에서 귀국을 했는데 7살 때 거창에서 할머니, 사촌, 오빠 그리고 5살 된 여동생과 헤어졌고 사촌 언니를 따라 부산 영도다리 판자집 마당에서 다시 언니와 헤어지셔서 시골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고향은 경남 거창입니다 23,616번이었습니다 23,839번 이태익 씨가 누나 이태세 씨, 동생 이태모 이태근 씨 찾고 있습니다 1,416번 때 순이도 사엄에서 헤어지셨는데요 동생 이태근 씨는 눈 옆에 흉터가 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옹진군, 흥립면, 안남립니다 23,839번이었습니다 23,440번 고보희 씨가 고한신 씨와 함께 누님 고보 씨 형 고한초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때 해주에서 헤어졌어요 누님과는 그리고 형님은 6.25 때 인천 의용군으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 씨, 광석동이 고향에 있습니다 23,440번이었습니다 23,268번 김복순 씨, 한남, 흥남, 구용리가 고향이신데 남동생 김바오 씨, 애명입니다 동생 김후자 씨 찾고 있는데요 부친은 김상중 씨, 어머님은 이수도 씨입니다 바오 씨는 7살 때, 후자 씨는 10살 때 헤어지셨는데 흥남, 구룡리에서 헤어지셨어요 23,268번이었습니다 23,536번 황정숙 씨, 지금 이름은 황매아 씨인데 외사촌 오빠 기태권 씨를 찾고 있습니다 60살 전후가 되셨을 거라고요? 전북학교 수용소에서 누이 동생은 목포로 오빠는 서울로 가면서 헤어지셨는데 부산에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황해도, 홍진군 흥면이 고향이십니다 23,536번이었습니다 23,411번 이명석 씨, 어릴 때 이름은 병수 씨인데요 남동생 이근창, 사촌 형님 이성근 씨 찾고 있습니다 6,25팀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사촌 형님이 먼저 월남을 하셨어요 충청도 음성에 형님이 계셨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인목면, 승량리, 탑동이 고향이십니다 23,411번이었습니다 23,410번 어목자 씨가 은자, 용기 씨와 함께 삼촌 엄경일 씨, 엄강범 씨, 고모 경자 씨 찾고 있습니다 엄경일 씨는 부산으로 분가해 가셨는데 6,25 피난 도중에 행방명되셨습니다 23,410번이었습니다 23,327번 언니 김박숙, 은숙, 양숙 씨, 남동생 혜환 씨와 함께 동생 김희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2년 후 옥수동에서 도남동으로 희숙 씨가 수양 딸로 가신 후에 소식이 끊기셨어요 서울 성동구 옥수동입니다 23,327번이었습니다 23,530번 우숙자 씨가 큰 조카 우명기 씨 사촌 오빠 우인기, 빈기, 광기, 상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고모와 고모 딸도 찾고 있는데요 6,25 때 마포 학교에서요 우병기 씨는 북계군으로 끌려 가셨다고 하십니다 23,530번이었습니다 23,552번 이종삼 씨가 누나 이일문 씨, 사촌 이종식, 이종구, 이종인, 이종범 씨를 찾고 있습니다 큰아버님 성함은 이창관 씨인데요 일사오테 때 연백군 청단에서 헤어지셨습니다 누나야는 일본에서 출생을 하셨고 아버님은 훈장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버님 성함이 이창환 씨, 어머님은 이신개임 씨입니다 23,552번이었습니다 네, 강성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저희가 서울에 계시는 황옥려 씨가 하와이에 있는 황홍자 씨를 찾았었죠 네, 그래서 국제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한국일보사에서 이산가족을 위한 호회가 나가고 있죠 네, 그것이 하와이에서도 받아보는 모양이에요? 하와이에서 황홍자 씨가 보시고선 바로 서울로 연락을 주셔서 황홍려 씨가 저희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틀째 접수하셔서 방송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 방송하셨던 내용을 보시고 또 이렇게 감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밤에는 이렇게 하와이도 연결했고 로스앤젤레스도 연결을 해서 많은 가족들이 만나셨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났어요 잠시 후에 보도본부 24시를 통해서 뉴스를 들으시고요 네 1시 30분부터는 평안도가 고향이신 분들 평안도 지방의 고향이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많은 분이 만나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시간에는 또 김동건 아나운서하고 신은경 아나운서 두 분이 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그러면 긴장을 좀 푸시지요 김현자 씨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네 네 huh 숨아본 잃어버린 세월 어머니 내 어머니 이 남들자 그 목소리 사르래는 이어폰 비 맺힌 한 대였소 한 며칠 사연조각 가슴에 안고 내 빛을 찾아 주목이 맸렸소 바람부는 황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들아 내 아들아 소리 없이 외쳐보낸 긴 세월 사무쳤던 고맙은 사연이라 고맙은 사연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